그 DM이 내가 알기론 여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DM이 왔지만 남자분들한테도 정말 DM이 많이 왔다고 진짜로? 남자, 남자분, 여자분 모두가 좋아해 주셨어 그 DM 내용이 뭐야?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 DM 내용이 너무 궁금해 진짜 수위가 진짜 너무 찐다 선미 밀어내고 내가 빨고 그 정도 수위에 그 정도 수위에 그게 많이 왔어요 여자, 남자? 안 가려 안 가려 안 가려 더 본인의 몸을 잘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약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오니까 남자 요새 안 가리고? 어 머리가 세안해졌어요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